이게 왜 안보이니? 물이 있어요 우와 지구ком 와 레그 왜 ため지 밤이 무서웠나? 에이 놀자 엄청 좋아 생일 간장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하나 더 더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손을 올려주세요 우는다 아이고 우는다 아이고 웃네 웃어요 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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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반지! 반지 줬어? 하민이가? 예헤이! 야야야! 보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한번 꺼내봐라! 봐봐! 뭐 해줘 봐! 어? 알았어! 클리즈 아이스파스! 한 번 보자! 반지야? 누가 준거야? 누가? You know! I don't know! 하민이 오빠가 줬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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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이 니가 나와! 하윤아 너 찾는다 삼촌이! 하윤이 일로 나와! 너는! 오! 찍혔다! 목걸이는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울었어! 하윤이 진짜요? 응! 반지사한테 목걸이 잊어버려가지고 하윤도 가봐! 애기 보러 갔어! 아이잉! 노아야! 노아야! 애기 예뻐! 응! 예뻐요! 해봐! 지아 딸기도 하고 나! 지아 뭐 잘 먹너? 이러면 딸기? centered 나 나 하윤아, 볶음밥 나올까? 응 노아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윤아, 맛이 어때요? 입에 들어서 바쁘다 지금 먹고 이야기해주세요 하미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하미, 밥 많이 먹고 알톡 나오겠네, 이제 오, 이미 많이 있어 오, 고글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윤이는 제일 맛있어 오, 고글도 응 하나 더 나도 넷째도 진짜 쓰네 아, 예 하윤아 야, 수험들이 수험들이 이래서는 한 번 찡찡대지도 않았네, 야 이야 짐고 싶었어요, 그새는? 응? 삼촌이, 이제 간대 삼촌이, 이제 간대 삼촌은 서울 간대 삼촌 간다 으응 응 뽀뽀, 키스해주세요 이즈은 지아, 재미있어? 한 명이나? 재미있어요. 또 한 번 타세요. 누가 이것은 작아야 할 수 있어서 나이가 작아야 할 수 있어요. 이건 작아야 할 수 있어. 그는 작아야 할 수 있어. 너무impos. 잘했어. 잘 탔어요 하이도 잘했어 오빠 안고 탔네 오빠 좋다 지아 학교 애 중에 오스카카는 애가 있는데 걔가 지아를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밤에 잘 때 나한테 오더니 하민이 오빠하고도 결혼해야 되고 오스카도 날 좋아하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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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니까 계속 하네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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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 힘차게 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정 좋다 뿜뿜 우~~~ 아, 괜찮아. 지혜가 할 줄 알아. 하긴 해. 소리 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사먹는 건데. 이거 사 먹어 보세요. 솜자탕 사 먹으려고요? 우와, 예쁘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삼촌 보세요. 얼굴 가렸다, 솜자탕. 하인이 나오면 찍어줄게. 기다려. 삼촌이 엄마한테 보내놨다. 왜 이렇게 잘 나와? 핸드폰 뭐야? 24 울트라. 침씨, 하나, 둘, 셋.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사장님, 점심 winner? 다음에 더 빨리 천천히 사줄게. 한 명이 가세요. 그래. 밥 먹는 거 한 몸은 없어서 다 먹는 거 아니야,친다? 맞다. 침이, 침이. 침이, 침이. 침이, 침이, 침이. 침이. 침이, 침이. 하나. 둘. 셋. 다섯. 다섯. 없다, 오빠. 어디 갔지? 아니, 이거 없다 조심 야, 지아야 어, 저거 뭐야? 고마워해 귀엽죠? 지아야, 안녕? 망정? 지아, 빠빠이 누나, 안녕, 빠빠이 지아, 차에 태울까? 어때? 쟤 데리고 갈까? 지아야, 어때? 지아,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타, 타, 그래 얼른 타, 그래 지아야, 뭐해? 얼른 타, 그래 지아, 안녕 안녕 지아야, 지아가 더 놀고 싶은가 보다 어떻게 해? 인사 세 번대인데 백번 해야 집에 가겠다 지아, 다음에 볼 때 반 찍혀 더 좋은 거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준단다, 에헤이 큰일 났다, 이제 ㅋㅋㅋㅋ 감사합니다.